로맨스 그렇다. 이 영화에도 로맨스라는게 있다. 오빠! 다 뱀고 34일 쇼위아 아 미유이 캔디 아 캔디 두 그릇 어디인 자니? 안녕하세요. 어, 그래. 만숙이. 만복이요. 아, 그래. 만복이 맞지. 너 여기서 뭐해? 아, 저 집 가는 길이었어요. 여기서? 버스도 안 다니는데? 그, 저, 제가 사실 멀미. 아, 저, 제가 요즘 훈련을 좀 하더라고. 저 육상하거든요. 아, 진짜? 아, 내가 동네까지 딱 태워다 주려고 그랬는데. 네? 뭐 어떻게 계속 할래? 훈련? 이거 같이 타도 돼요? 응. 탈래? 너, 육상하면! 언제야 올림픽도 나가고 그러겠다? 아, 저 근데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야, 그래도 멋있다. 오빠도 말이야. 지금 이런 시골에서 배달이나 하고 있지만 언젠간 힙합으로 성공해서 딱 27살까지 살 거야. 왜? 아니, 천재들은 원래 불꽃같이 살았다 27에 죽는데 그러니까 오빠도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얘기야. 오빠가 원래 이 꿈을 향해 이 스트레이트한 사람들을 좋아해 만보기 것처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그리고 있잖아. 난 슬플 땐 힙합을 쳐. 이엑스 플러스 4는 앵이라고 할 때 육상부는 생각보다 좋은 점이 많았다. 만보기는 두근거렸다. 진짜로 재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뭔가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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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세요? 신체해도 되죠? 네? 아, 깜짝이야. 아, 죽을래? 저 있잖아요. 뭐지? 선발전 있잖아요. 뭐? 무슨 선발전? 전국에서 애들 막 와가지고 전국체전 선발전? 아, 그게 전국체전이라고 그러는구나. 근데 제가 봤는데 경보는 나오는 사람이 많이 없다면서요. 그래도 저는 가능성 없겠죠. 응, 없어. 그러면 진짜 요만큼도 아니에요? 요만큼만큼은? 요만큼만큼! 요만큼만큼! 쌀, 쌀털만큼! 요만큼만큼! 반에 반에 반도 안 되는데 그만큼은 있겠다. 선배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아, 야 냅둬. 내가 치울 건데. 이거 누가 뭐래? 혹시... 이거 왜 돌팔을 결로도 잘못 난 거거든? 혹시 생일이 빼빼로데이? 뭐? 11월 11일이라고 적혀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맞죠? 어. 왜? 아, 저도 빼빼로데이가 생일이거든요. 제가... 오, 개쩐다. 와, 대박. 와, 대박. 보여주세요. 지금 닭살, 닭살 쏟은 거? 응. 완전... 오, 완전 소울아! 와! 그럼 혈액형 뭐예요? 삐약 맞죠? 아니, 친언니 아니에요?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아, 저희 지금 훈련하고 있었어요. 아, 친구? 아니, 우리 학교 선배예요. 수지 선배라고... 선배... 같이 가요! 야, 근데 방금 그거 뭐야? 자세 완전 대박이다. 야, 진짜 웃긴다. 나도 좀 알려주라. 시발... 취약이에요.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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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죄송해요 오빠 아니 늦었죠? 어 아니야 늦으셨는데 미안하지 아니에요 일이 이제 끝나서 저.. 아 예 얘기하세요 어 그래 저기.. 씨름 말이야 아니 좀 갑작스러울 수도 있는데 갑작사랑 해..해본 적나? 갑작사랑 아 미치겠네 별것도 아닌데 저 여기 사나이 오빠 사실 저도 수지 말이야 네? 아 그 이름 수지 맞지 너 선배 그.. 내 이상형이야 씨발 유치하게 완전 힙합이야 완전 힙합이야 거친데 또 달콤한 어떤 그 포이즌 같은 그런 그런 어떤 스피릿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 곡을 썼어 마음을 담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들려주기만 하면 무조건 아 그리고 이 곡이 진짜 잘 빠졌거든 그러니까 혹시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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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내가 번호가요 010 010 010 3348 33.. 33.. 3348 3348 498이요 498 498 만숙아 힙합이야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맙다 대일은 만보기인데 맨날 방식이야 너도 들어볼래? 어허 This is my story My love story Listen 널 처음 만나고 난 아무 말 못했지 난 마치 펑크 난 오토바이 같지 힙합과 배달로 외롭고 지친 나의 삶의 수지 뜨겁게 불질렀진 나의 맘에 너와 난 아마도 다른 꿈꾸겠지만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 널 다시 만나면 해줄 말이 있었나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소개를 하자면 난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내 이름은 정투던 효길 23살 싱글 내가 지금 비록 배달이나 하지만 널 향해 straight하게 달려갈 거야 가고픈 걸 있다면 내 오토바이 함께 난 너와 함께 라면 어디든 난 OK 이 노래는 너를 향한 나의 고백 너의 탑정 날 기다리네 Come on Yeah Very sad story You listen